야, 어디 가? 야, 어디 가? 이리 와! 어디 가? 야, 어디 가? 별 인사한 거 아니야, 저거? 이리 와! 이리 와, 구리! 아이고, 아이고! 구리, 아빠 간다! 구리! 저... 왜 이러지, 쟤? 구리, 이리 와! 이리 와! 구리, 아빠 간다! 아빠, 아빠 갈 거야, 너 알아서 놀아, 그럼 구리, 아빠 간다! 진짜 가면 오지 않아? 응, 진짜 안 와 구리, 아빠 간다! 옳지!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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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! 옳지, 아빠 간다, 구리! 이야, 제대올네! 여기서 대충 기어하는 거야 가자, 구리! 이 성희 형이 정말 안 돼요! 이 구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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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너 너무 잘 다녀! 아, 이인 줄 알았는데, 이이네! 이게 완전히... 아니, 이야, 이!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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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! 겁도 안 나, 겁도 안 나, 겁도 안 해! 구리! 구리! 아빠 앞에서만 아이인 척 하는 거 같아! 구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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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리, 이리 와! 아, 저... 망치지 못해! 구리, 아빠 간다! 아빠 간다! 저러고 지나가지! 야, 어디 가, 어디 가, 어디 가! 이리 오세요, 옳지! 옳지! 이리 오세요, 옳지! 다 했어! 이리 오세요, 옳지! 다 했어! 벌써 끝났어! 집 너무 좋은데? 미니멀하네! 이야... 딱 필요한 곳만 있고! 저기 열려있는 쪽으로 보면은 계곡이거든요 그쪽으로 해놓으면 이제 옆에도 그냥 산하고 강 밖에 안 보여요 아이 형 캠프다, 아이 형 캠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막 이것저것 다 싸들고 갔었는데 지식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컴팩트하게 들고 가더라고요 그렇지! 필요한 것만! 저의 캠핑은 극 실용주의다 어우, 누구랑 되게 다르네 캠핑의 반은 뭐다? 장비? 죽겠네 진짜 그럼 서로 조난될 수가 있거든 저 중고시장이잖아 말도 안 되는 거야, 저거는 쿠쿤도 무지하게 부어러 갈 거다 캠핑 박람회라고 보시면 돼요 저게 한 군데 가서 싹스러운 거 하하하